뭘 해도 죽는거 아니였나 방금은? 교살 먹었으면 나왔을까? 음... 날먹의 기운 두 마리 날먹 사일런트 두 마리 치킨 헝 와우 연금 마렵다 전략가 마렵다 하 전략가 먹고싶다 아니 또 병이다 전략가 먹는 병 재생 정도면은 양호하다 진짜 이 정도면 블리트 진짜 날먹한거다 힘초기 재력초기 이런거였으면은 아싸 잘나온다 능치 첫장 표창 표창 얼른 빡타주오시봐 뭘까 잠시만요 일단 주의사항 그렇다 칼들 안 돼 유령 빼겠는데? 아깝다 단검 분사 아까 드로우 한 번만 안 꼬였으면 요정 안 빠지는 건데 없어서요 유리칼 유령 영상 대단원의 막 대단원의 막 병이다 이거 못 고친다 대단원 병이다 핫 캘리퍼스 없어서요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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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주우우웅 똥중 그 겸 타수 예비 잘 나왔다니 아 제발 그래도 얘네들 나온 게 다행이다 진짜 와, 학계저넨 기능성 있다 이 고개 장관 꺼지고 자가? 자는게 안정적이겠지? 선택받은 자 극형 아, 푸셔 먹을걸 제거 못한다 돈없다 제비 그 어.. 능숙? 제거하자 하하이 상점색 복수 충분히 잡겠지? 예비가 걸려 제거하자 에이힛 아직 철약과 뺑뺑이 돌리기에는 제거하자 제거하자 칼이 너무 많다 позвол reklam Disease 입니다 제거 pee 으아 으아 위험하다 위험해 불쾌 폭주 독바르기 불쾌나 폭주나 다 좋은데 뭐가 좋을까 폭주고개 폭주제비 폭주 폭주고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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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거가 125골드였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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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 에헤이 .... .... 에헤이 괜히 돌렸내 은 Eagles 전략가 믿었는데 아잇 또라기 같은 헬드 으으으으흥 다시하며 안될까 è 너무 큰데 음..너무 안일하게 되꾸렸다 다한껏 무수하고 싶은데 유독 가스 벌트 플레이닝 캘리퍼스 있으니까 방어 관련한 거 파밍 안해도 될 거고 제거만 쭉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말이 쉽지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 제거만 쭉 되는 게 아 고개 빠졌다 위험하네 너브 느린데 2단원 순수 순수가 날아가 고개 두잔 강화하고 순서로 다 지우고 이게 더 낫긴 하겠는데 그러면 강화복에 엘리트를 걸...을... 걸...으...고... 강화...를... 쭉 포면 되겠네 내고겟 형상 형상 쓰면 강화할 여유가 있으면 넣는 게 낫긴 낫겠지만 안 넣어도 될 거 같은데 강화할 거 고개밖에 없어요 순수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런지 근데 심장 전까지는 강화하는 게 더 좋을 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민첩 없나? 민첩이 없을 것 같으면 민첩 포션이라도 들고 가야 될 거 같은데 고독 맞으면서 방어도 쌓으려면 킹중괴합이 필요한데 엘리트 하나 잡아서 돈 벌어놓자 엘리트 하나 잡아서 돈 벌어놓자 탈출구 능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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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하면 되겠네 방어도 해결 디펙트 레전드 첫 턴부터 저러는 건 좀 아 이게 안 잡히네 이번 턴대 못 잡네 안되네 채워줌 아 그래도 이번 턴에 확상 안 넣었다 아니다 이번 턴에 잡으면 된다 복음이 제비 와 아니 아이 뭐야 이게 삼따스와뇨 아이 제크지않은 이벤트 아니 저건 수정해야되는거 아냐 그지 그지 아네 당구를 안먹는게 나았을까 어 자 음.. 민포 하나만 있으면 심장 킬 가기긴 한데 민포 하나가 나올란가 아싸 유령이다 귀신 포션 아니 꼭 순수는 저거랑 같이 안잡히더라 한울의 소주 한글자막을 사용하여 한글자막을 사용하여 한글자막을 사용하여 안 맞았다 맞는 줄 알았네 맞다 다음방에서 하나 더 줄 도는 데는 제거보다는 민첩 포션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민첩 포션 민첩 포션 민첩 포션 민첩 포션 와 미친 내장 들어오때 겁나 싸늘하네 미쳤다 진짜 민첩 포션 와 와 와 와 와 들어가서 들어가서 진짜 미쳤어 최정신이다 최정신이 아니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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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빙빙이 허접해 퍼펙펙펙 새벽 3시 햄버거 먹는 사람이 민포 안 나왔다. 제거하자 대체 어딨냐고 순대? 전에 순대 왜 안 먹었지? 뭔가 있었는데 아 술 없어서 실패했던가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야 으아이 미친 아우 전략가가 이걸 100이래 와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저거 올리웁시다 잉크병 7 8 9 화상도 못넣고 죽었죠? 허접색 그냥 불쾌 놓고 선서에 가자 급할거 있나 사일런스 너는 돌릴때 가장 예뻐 고개 고개 아닌가 급할게 있나 아 아닌가 별게 없나 아 불쾌 썼다 바보감 바보감 똥캐 대기중 아 아 이걸 봤네 똥캐라기엔 그냥 똥이 아닐까 철한 맨 철한 맨 아 아 유령 먹을래 그냥 먹을건 빨리 좀 먹세 그저 유령을 해방하고 싶었을 뿐 핵폐기물 핵폐기물은 과거의 핵연료로 이롭게 쓰였지만 핵폐기물은 핵폐기물은 디펙트는 아니죠 얼어붙은 핵 이게뭐야 과 기 과 끄이 팡 선 쓰구욱 심장클 과 끄이 팡 선 팡팡팡 팡 선 지금 넣으면 클리어 아니야 팡의 광선 왓석 했으면 난리 나겠네 강림 파악의 광선 일단 심장부터 빨리 허접으로 만들고 강림 파악의 광선 안 돼 허접 허접 심장 허접색 허접 허접색 운빨 만겐 어제는 그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그래도 이투 했구나 솔직히 아까 첫 트라이 때 빨간 맛 길박해서 피하지도 못하는 엘리트에 응 공격 카드도 안 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잡어 찍어 그 후자 오줌 사실fal 마치 오줌 오수 오줌 오줌 오줌